정보는 요리가 아니라 이날의 오일을 준비하고 지금 또 뱉는 게 있는데 뱉는 제거 그날의 오일을 준비했을 때 주문에 음료바 이날의 오일을 준비했음 난 자작할게 그냥 과거 얘기하는 것 자체를 저렇게 마음이 아닌 것 같아서 참먹이고 그리고 우리 먹을만한 안주가 있나? 피자! 너무 맛있어. 아 오늘 수영 안 가서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정말요? 행복해요. 짠! 10초에 찍었네. 10초에 찍었네. 10초에 찍었네. 10초에 찍었네. 저희 몸은 더 먹지? 토요. 점심 먹지. 아, 진짜? 1초명ID. 2초명ID. 1초명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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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명ID. 4초명ID. 1초명ID. 2초명ID. 1초명ID. 1초명ID. 2초명ID. 오빠 만두까나! 오빠! 만두까나! 제주도 가고싶다 오빠 오빠 내 말 듣고 있어? 내일! 내일 사표 던지고 가자 어 안되는데 지금 말하는 먼지 애가 안고파는데 봐 너 관심이야? 애가 왜 말 안했냐고 싶어 그래서 난 뭐냐고 누가 알겠어 술 없네? 그만 먹을까? 하나도 안 먹지 뭐 배너? 오빠 만두 몇 개 먹었어? 2주 2개 아 진짜? 너 그거 먹어 나 한 개 먹었는데 우리 오토바이 여행으로 제주도 한 바퀴 돌게 할래? 가상으로 돌래? 오토바이로 돌래? 그래! 인터뷰하는 거 되게 할래? 오늘 설거지 에어프라이어까지 다 빡센데 오늘 해야돼 오늘 해야만 해 홀 막말로 치우는 거 좀 같이 해주고 설거지 오늘 설거지 쫄리나 본데? 나 혼자만 기억할게 너무 재밌었거든 땡큐 이거 안 먹어야지 그래 왜 이리와 내일 봐봐 내 사관 선택 아 설레요 설레 한 번 해주세요 이건 뭐 봐요? 이거 커피 아니야? 생일 축하합니다 장인한 사람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 저녁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진짜 맛있게 먹은 거 같아요 이건 뭐예요? 초코 소스 맛있다. 그치? 먹을래? 응. 껍질 부위 맛있어. 한입은 먹는다고 쓰지? 응. 열 받냐? 그래서? 응? 저희도 열 받냐고. 그쪽 거 먹었다. 반이나 남았네. 너 반 다 먹으러 가. 그럼 되잖아. 했죠. 그건 먹으러 했단 말이야. 호수아. 화이트 브리스킷. 화이트 브리스킷. 화이트 브리스킷. Fasten다. 어머니. 寸다. 고고등급. 모니터링. 네, 참고. 네, 참고. 무거운 대파. 네, 참고. 예전 다시. crispy. er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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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ㅜㅜㅜ ㅜㅜㅜㅜ ㅜㅜㅜㅜㅜㅜㅜ 너 야간 등산 한 것 같지않아? 다들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오빠 왜 여기있어? 어? 일로 내려갔다가 맥주 한잔? 응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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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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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말할래? 내가 맨날 너 쳐다보고 있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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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도 왔었어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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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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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왜 찍어요? 이건 왜 찍어요? 뭐야 뭐야 하트 하트 무슨 소리야 저희 동북댁 축제 가요 맞아요 30대 중반인데 힙하게 입은 거래요 20대처럼 다행히 오류밀보면서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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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님인 줄 아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마스카라도 가득 쓰거든 난 동환이야 오빠가 문제지 무슨 소리야 너만 모르는 거야 내가 또 내려오더라 빨리 수 있어 또 내려올 퀸 퀸 퀸 퀸 이 노래는 이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즐겨주시고 그리고 간주 중간중간 되게 신나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 대해 explanations. 대학 실수 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진짜 오랜만이라서 정말 흥분이 늘 많이 되고 있으나 이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계기가 참고 참고를 불러서 조금씩 조금씩 찾는 불이 불러서 영상 촬영하면 너무 좋아 영상 촬영하면서 한혜씨 켜주세요 넌 알지? 준비되셨죠? 여기! 여기 준비되어 있는 분들 한혜씨 안녕! 잠만! 짠~~ 음~~~ 이렇게 그냥 펴줄게요 아무나 요런생 안 드시겠어요 영업도니까 나는 너무 어릴때문 나가지고 나 내가 21년 반을 만나서 1년 반이 약간 인니랑 아빠랑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짠 생일 축하해 저는 인니랑 아빠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뭐야? 뭐야? 싹 펼쳐야지 오우 이렇게 많아 와우 하아 면을 먹으러 왔는데 대학이나 이런 데 이거 하는데 이쪽에서 먹어야지 늦어 아 이렇게 하는거지 내 한홈이 내 한홈이 내가 그 생활은 뭐냐 칠백홈 작년 이왕 때 피트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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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먹으러 왔어요 이리와 함께 먹으러 왔어요 이리와 함께 먹으러 왔어요 이쁘다 그 색깔 예뻐?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쇼핑백 하나씩 들고 가네 아이천 쇼핑이었습니다 꿀템 가을 꿀템 2초 2초 3초 2초 3초 1초 2초 3초 3초 2초 며칠 됐어요 며칠 됐어요 며칠 됐어요 웅 30초 3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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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5초 이걸로 한 번. 조심히 안 깨지게. 그렇지. 생일 축하하고.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ina. 경구야, 경구야, 일어나 봐. 그건 아닌데? 뭘 보여주겠다는 거야? 아..바로 해서 나오는구나. 다 먹으면 안 드세요? 탄수화물이 많아 근데 더 부럽지 않아 피부리지 씨 난 좋은데는 알고리는데 네 퍼테일 뭐 해도 없어? 근데 심심할 채는 없어요 아 엄마가 오셨네요 네 엄마가 오셨습니다 바톤 터치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화다로우시네요 사위사랑은 장모죠 오 어디로 갔어? 저거 하얀색이라 티 안났다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오우 오우 860 얘 꼬부샷 꼬부 엄마가 골라 이렇게 얹어 얜 가자 예 다 채자야? 갈게요 좀 더 닦아 스냅을 하려고 아퍼 형이 아퍼지구나 아버님 어머님 얼마나 아퍼지겠어 나 빨간 거 맞았네 내가 바짝지? 이것도 기술이야 아퍼지구나 아퍼도 아퍼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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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까비가 아닌데 아니 이 시간에 밥 먹는 사람들 너무 생긴 세요 헐 2주간이나 몇시간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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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딩 한번 가사라 이봐 마느집 아니에요 여기 마느집 흐하하하 그런다 왜 이렇게 어우 귀여워 좋겠어 Divorah Lonely dead 아니 음음음음음음음 우리 6년 전에 만났지 널 사랑하게 됐어 자 얼른 와요 그만요 그만 함께 해달라고 내 인생 안쪽만으로 가깝게 4 3 2 1